왕비비가 그렇게 이렇게 어째 이렇게 추더라고 어머 아이고 그냥 땡겨봐 한번 땡겨봐 그래도 아무리 둥둥해도 별로 갈많고 묶어놨어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쑥스러웠다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야 그렇다고 눈가리면 높다 이 오빠가 나 생긴거 이래도 눈가리 나 높아 아이고 진짜 내가 말이 눈가리 높다 눈가리 삐다 나 같은 사람 이쁘다 네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이 좀 컸어요 그래도 전화하겠습니다 세상만사 요즘 세상에 난리 난리야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난리 난리 한번 불러드릴게 나의 린로 나의 린로 나의 린로 나의 린로 산이 참여 내 뿌리 쿵쿵 찔러가고 나의 린로 나의 린로 나의 린로 나의 린로 Stress tabii 나의 린로 저녁의 오빠는 저녁의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려면 슬랍 작은 노래만 부르는 뭐라고 사랑해 볼까 도달같이 저 불을 가려라 해봐 난 내년에 휘말리기 흘리는 너 새싹 한싹 새싹 한싹 새싹 한싹 새싹 사유받아보면 희망의 가슴을 얻는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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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이 나에게 나의 이름이 머릿고파려 꼼꼼시켰던 심지어 나의 이름이 사랑의 이름 사랑의 이름 니가 아쉬워서 불을 가려오는 생각에 거쳐 나는 영생의 집단을 나가라 이리 없겠다는 말을 말했거냐 이리겠어요 내게는 나의 나비용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바대식은 눈 모든 걸 곯 섬하고 대참을 제발의 뜻을 쫌동하는 심한 정직한 정직한 소울 사랑의 내 삶은 내 삶은 목을 밟는 나라대로 우리 만나 아 아 사람 없는 데 와가지고 아니 사실 내가 노래하면서 자꾸 못 치는데 왜 이렇게 갖다 나갔지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잘못된 거야 이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애 송장이 짧아서 마이크까지 대가리가 안가잖아 그런 풍경적인 아무도 안쳐받는 거를 노래도 모르는데 이게 좀 길어야 이렇게 갖다 대는데 애가 갖다 대도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 장구는 넓지 마이크는 장구가 여자가 걸리더라고 살을 좀 빼든가 티를 좀 키우든가 자 이렇게 한 번 하자 이제 이제 우리 장구도 치고 노래도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저 나들이 군바가 이제 알리는 기회잖아 이렇게 좀 알려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거를 잘 봐 딴 거 볼 거 없어 저런 거를 눈깍게 뜨고 밟아야 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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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렇지 가도 무슨 멧돼지 한 마리가 가는 거 같냐 지랄하고 아니 아니 나들 하는 거 보고 나 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배웠다고 우리 저 이리 와 빨리 받고 와봐 빨리 받고 와봐 빨리 받고 와봐 응 근데 그 나 가요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한 번 개발을 해 봐 장전에서는 아직 못 본 거 같아가지고 다른 걸 한 번 해봐 가는 거를 다른 거 이제 나 가요 하고 가지 말고 좀 뭐 특색 있게 한 번 만들어 보자 대가리를 흔든다든가 응 뭐 보여야 가지 가만 있어 그냥 이따 치고 응 저기서 돈 나왔다 가 알았어요 응 그럼 어떻게 가 나와야 가지 나왔다 치고 지랄하고 아니 나오지 않는데 가버리면 누가 나오고 그냥 나왔다 치고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냥 응 자 저기 나왔다 치고 안 가 어 나왔어 고집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저기 얼른 가 얼른 가 어 거짓말이지 뭐가 뭐가 거짓말이래 거짓말을 해 달래 거짓말을 해 달래 나 빈손으로 갔다가 이러세요 자 이게 말이 안 통하네요 오늘 얘기 아니 그냥 나왔다 치고 한 번 해라 봐 나왔다 치고 나왔다 치고 어 저기서 형님이 나왔다 응 가봐 형님이 일단 나왔어요 응 섹시하게 한번 가봐 오빠야 어 어 어 나왔다 응 응 나 가 에이 에이 자 작은게 저자가 보이잖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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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가지 말고 붕댕이를 갖다가 이게 붕댕이가 무기잖아 오빠 가요 짜장 우떡 짜장 이걸로 에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형 어떻게 해주면 좋겄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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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해봐 그러면 오빠 가요 응 어 오빠 뒤로 갈거에요 이거 노래는 잘하는데 목소리가 영역하네 진짜 아 형은 뒤로 좋아하나보다 뒤로 내는 거 보니까 에이 이건 남자냐구요 참 한장 아 이거 그럼 잠깐 들려줘 가요 이러니까 그러는거야 그러고 여자는 복소리가 이뻐야돼 여자는 있잖아 밤에도 그 신랑하고 할때 어 어 어 이래야 남자들이 한장을 해 목소리가 그게 뭐야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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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덤벼타치고 오늘 저녁에 당첨됐어 아 걸렸어 응 아 왜 뭐있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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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들으려면 치계차 끌고 와야 돼 이게 되냐 내 허리아퍼가지고 야 치계차 하나 불러라 야 가까운 데로 추석 연휴라서 치계차도 없어 그냥 있나 그냥 있나 그냥 있나 그냥 있나 못있나 도와줘 누가 어제도 자빠져가지고요 2시간 못있나가지고 할 수 없이 치계차 불러갖고 끌어올렸어 내가 아우 단단한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지 말고 이쁘게 한번 해봐 그래도 여자는 숨은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 예 어느 놈이 하나 걸렸다 밤에 그놈한테 탁 하고 있다 예 생각하고 한번 보실께 어 시-작 허풍 시-작 아니 이 남자는 내 제대로 오늘 딱 걸렸어 이제 다 하는 거야 그때 내는 소리를 내리니까 한번 시-작 오빠 오빠 쫑 대야 이 씨 썼던 것도 뒤지겄네 지랄하고 아이고 시발 이거는 샛별이가 잘할 것 같아 샛별이가? 그럼 샛별이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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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샛별이가 잘해놓은거야 샛별이가 그러면 밤에 언눈한테 갈려가지고 오늘 당했다 생각하고 시-작 아 아 아 아유 참 별 지랄을 다 안다 지랄하고 아 형님 근데 방금 그게 나 이게 나 소리가 둘 다 심한 둘 다 별로야? 응 형은 어떤거 좋아해? 형 저 뒤에 있는거 저 뒤에 있는거 어떤거 이거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번쩍이 아 저기 저거 어 참 진짜 한장한건데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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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눈앞 진짜 제대로 박혔네 또 이게 맘에던데 또 어 밤에 혼자 치고 어 한번 해봐 어 밤에 혼자 치고 어 한번 해봐 밤에 언눈한테 걸렸어 막 해놓은거야 어 에이 에이 좋아 좋아 이것도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러면 저기 누나 누나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래 누나가 한번 해줘 봐 아 우리집에는 다 쓸게 하나도 없어 지랄하고 누나가 한번 해봐 아니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소리만 뭐 그냥 해봐 해봐 평소 하던대로 어 평소 하던대로 형님이 그렇지 형님이 오늘 건드렸다 안해봐 안해봐서 몰라 알아 나 봐서 몰라 안해봤어 그남이 못들어 시발 뭐 문제가 있네 이거 하다가 있나보다 한번 해봐 집에 형수가 어떻게 해줘 싫어 싫어 집에 형수가 해주는거 해봐 싫어 아 아 아 그러면 저기 여기 누나는 경험이 많을 것 같아 한번만 해줘 봐 아 아 그냥 아 아 이렇게 한번 해봐 안해봤어? 이 시발 놈의 동네는 어떻게 남자들이 안해주나 봐 아이고 동네가 이상한 동네여 딴 동네 가면 막 잘하던데 이 동네는 뭔 아 저기 누나가 한번 해볼래? 어 아 참 나 근데 뭘 또 그걸 하라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또 다 있네 아 형 너 대가리는 왜 죽이고 다녀 어 그냥 들고 다녀도 돼 그냥 들고 내 집 떠나들듯이 뻣뻣하게 다니면 돼 네 자 이런거 웃자고 하는거고 제가요 사실은 허리를 갖다가 수술을 해갖고 이제 오늘 6일째 6일째 근데 병원에서 예 수술하고 6일만에 예 내가 이지라를 하고 있는데 원래 4일만에 기 나왔어요 수술하고 4일만에 나와가지고 이지라를 하는데 병원에서 나보고 최소한 한 달은 서서 있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제대로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시발음에 돈 때문에 내가 이 질압해 아이고 내가 예 안 할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 자리세 안 받는다고 와 주기만 하면 고맙다 그래서 예 그래서 딴 놈들은 가가지고 3일 행사하고 막 300만원씩 주고 예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고 개풀이나 가가지고 그거 벌어봐야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리세 주고 나면 여기는 그래도 팀장님이 예 사람이 좋아 그래서 와서 놀아만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오늘 막 거래자랑도 시켜드리고 물건도 팔고 막 그랬는데 또 이상한 일 또 다 잘 사주시더라고 막 연도 잘 팔아주고 뭐 파는 것마다 하나씩 다 팔아주니까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이 꿈이 장천에 사람들이 인심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구스모스가 안 펴서 덜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저밀 때 구스모스 축제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예 예 근데 올해는 이상한 꽃이 안 펴가지고 이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엿돼 버렸어가지고 그냥 그게 다 첫날부터 비가 와가지고 시발 땀은 질지 아이고 엿 샀어 형님 예예 고마워요 예 자 엿무한 거 하라고 나보고 나는 사실 노래는 잘 못 듣고 뒤에 있는 것들이 잘하거든 이제 우리 비비는 들어가고 고생했어 예 인사 한번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더 이쁜거 한번 나오라고 이렇게 이 시발 이 목소리들 여자는 목소리가 그러면 안 돼 아주 좀 섹시하게 일부러라도 어 어 어 너 그러고 저 그것 좀 배워 오늘 저 가가지고 어 저 모텔에 가서 그 털어놓고 일본 것도 좀 보고 배워 일본 애들은 하하하하하하 막 이래더라고 어 미국 것들은 막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돼 오예 구 막 이래더라고 그런 걸 좀 배워 어 아니 벌었으니까 실제 상황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봐 배워서 이제 할 수 있어 자신이 또 아니 니 벌었으니까 이거 알았다 해봐 왔다가 막 픽 하고 왔다가 픽 하고 왔다가 픽 하고 이런 각설이들 진짜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아유 좀 진드클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시발 어디 딴 데 가면 뭐 시발 더 좋아 아찔하라고 예 하여튼 우리 펫별이 나오기 전에 저 나왔으니까 그럼 연모 한 곡 하고 들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자 마이크를 이걸로 바꿀게요 자 연모 한 곡 주세요 예 예 우리 저 펫별이 품바님 요거 준비해 주시고 예 자리였다 근데 저 허리 수술해가지고 제가요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죽겠어 인사를 할게 그 대신